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린그린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버 부동산의 세라 들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오늘 어떤 매물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앙클리프 센츄럴 디스플레이 룸에 와 있습니다. 여기 디스플레이 센터 주소는 26 에덴 스트리트 앙클리프고요. 26에서 42까지 연결되어 있는 큰 프로젝트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 있어서 50m의 앙클리프 스테이션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안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도록 할까요? 이쪽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저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B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게 A빌딩이고 그 바로 옆에 이런 삼각형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게 비동인데요. 비동은 21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 유닛 개수는 202유닛이 되겠습니다. 빌딩 안에 리프팅은 3대가 들어가 있어서 아마 이용하시기에 큰 불편이 없으실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 공원이 크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4천 스퀘어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컴플렉스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보시면 그라운드 플로어하고 로어 그라운드 플로어의 카페나 샵들 그리고 차이트 케어 그다음에 슈퍼들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생활하시기 굉장히 편리하게 한국말로는 주상복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리하게 되실 거고요. B동 옥상에는 솔라 패널이 그리고 A동에도 반 정도 솔라 패널이 들어가 있어서 아마 카몬 에어리에서 쓰시는 전기는 이쪽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돈이 약간 세이브가 되실 거고요. A동 위쪽에는 루프탑 가든과 풀이 있어서 A, B동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2025년 말경에 완공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북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는 프린세스 하이웨이가 있고 서쪽으로 이 앞에 있는 길이 에덴 스트릿이고 기차역은 이쪽으로 조금 더 가서 50m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덱션으로 되어 있고요. 브랜드는 보씨입니다. 이 안에 이런 스킵은 밝은 색하고 어두운 색으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여길 보시면 욕실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하이브리드 틴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카펫으로 되어 있고요. 브라인드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구경하러 와주세요. 안클리프 센츄럴은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좋은 점 중에 첫 번째가 로케이션.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밖에 안 걸리고 시티까지 가시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가실 수가 있어서 시티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고요. 정거장은 여섯 정거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공원도 4,000m2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쪽에서 되게 보기 힘든 굉장히 큰 단지의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그라운드플로우랑 아래층으로 해서 많은 상가들이 들어가 있어서 멀리 안 가셔도 되시고 밑에 내려와서 밥도 드시고 쇼핑도 하시고 이럴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고요. 이쪽 디스플레이 센터에 오셔서 구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예약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뵐게요 곧 뵐게요 곧 뵐게요 곧 뵐게요 곧